보은경찰서는 출소 한 달 만에 농작물과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보은과 청주, 내수, 문의 등을 오가며 10차례에 걸쳐 농작물과 오토바이, 현금과 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령자를 상대로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